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 콜라 저는 체리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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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나오는 화면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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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분들께서 파이브가 이제 추천해 주셨죠? 댓글에다가 꼭 먹어보라고 날의 인스타그램에 DM까지 보내면서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면 편집자분이 또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자체부금증 이렇게만 들고 다녀야지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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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여기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나를 미쳐봐봐 자기가 보면서 그리고 화면을 맞춰봐야 돼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왜? 왜? 고장 났으니까 다 왜? 그럼 이거 거슬러서 내가 고장 났어 어 깜맣었어 뭐야 근데 신 언니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같이 있는 게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걸 보지 지금 딱 찬네 지금 이거는 솔직히 나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특별한 거 없는데 신혼여행 와서 재미대가리 없고 힘들고 허리만 아파 비채겠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편집 안 될걸? 편집이야 왜냐면 나래가 나 이간질 했기 때문에 편집이 이간질이 아니라 나는 팩트를 말한 거라고 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래랑 사여서 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왜 오해를 살만한 행동에 말을 하는 스타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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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나 스타드납 스타드내 스타드내 스타드 이럴 땐 남자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미안해 내 파이브 기술을 이렇게 와.. 또 이런 식으로 너 괜찮아 나는 하하하하하하 대림아 나는 괜찮아 너 너가 그런 거 똑똑한 아이네 너가 그렇게까지 사과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 아 파이브 가이즈야 뭐야 바로 들어가 당연히 오케이 파이브 가이즈에서 뭐 먹어 보라 그랬어? 주문은 여기서 해야 돼 아니? 저기 앞에서 제일 앞에서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베스트 맨님 추천해 둘라 해야 돼 마이 퍼스트 파인드 바이스는 리컨 맨데 치즈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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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망고 공통어 눈빛 아시죠? 망고? 난 4.5.5.5 망고? 어? 지금 얘기하자. 할 줄 알고 있으니까 나래는 과연? 일단 누르고 하는 것 같아. 하지달라. 체리코리 먹자. 그래 먹어봐. 체리하고 밀어 그거를. 맛있어. 손에 뭐 검은 거 튀겼어. 나래 얼음은 안 했네. 어 나 얼음 안 좋아해. 얼음은 하나는 몰라서 안 했지. 아니요. 아니야? 여러분 5가이즈에요. 여러분들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귀엽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찍어 줄래요. 찍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너무 귀엽지 않아? 왜냐하면 케린이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앉으면 더 안 좋아해서 서 있는 거에요 여러분.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댄스 오케잉. I'm so cool. 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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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깜짝 놀랬다. 뭐야. 안녕하세요. 미안해. 지금 뭐하는 시추야.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뭐 언니 잘 지내? 나는 지금 미국에 19일 차 있는 나래야. 언니가 이거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냥 놀려보고 있어. 이건 첼리콕터 콜라야. 이 정도면 뭐가 equival orders? 마이블라이즈. 마이블라이즈. 지다리고 있어요. 이따가 이런 거. 마이블라이즈. 마이블라이즈. 이상한 타격자. 지나왔어. 나갔어. 나왔다. 저 가이즈. 이 syrup 냄새는 어때? 나는 나쁘지 않아. 일단 우리 작은 거 시켰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엄청 따지? 웅박치네 진짜 완전 흠박치네 예쁘게 됐지?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파이브가이즈를 은박싱하는 유튜브 마린입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워요 지금 방금 한 게 맞고요 꾹해졌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삼겹빵 위에 손쇠고기 손쇠고기? 아니 쇠고기 쇠고기 통화톡 양성채 통화톡 치즈 이건 치즈버거 뚜뚜뚜루뚜 파이브 가이즈 이풀고 오빠 음미해 음미해 전혀 전달중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 생각하자 그만하고 일단 우리 라스트가 갔어 이네라운드의 맛을 듣기까지 삼겹빵부터 삼겹빵 이네라운드 그냥 물질렀어 여기부터 6편 한참 4분 3분 1분 2분 3분 4분 2분 추첨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양이 많은 게 없는 거 까닭 차서 그런가? 그럼 얼마야? 17달러면 그게? 진짜 많아 고마워 히퍽아이즈 나중에 한번 더 먹고 가 그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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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